다음은 TCC 스틸 올려주셨습니다. 5만 8,500원에 매수하셨네요. 비중은 10% 지금 매수하신 가격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진 않습니다. 이게 2차전지 소재 중 니켈 도군강판 관련해서 작년에 상당히 큰 시세를 뽑았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시청자님들 이런 부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거냐면 주가가 TCC 스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작년 초에 만원대에서 올해 보면 8만 5천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작년에 6만원대, 5만 7천원대까지 올라왔다가 한참 옆으로 겠습니다. 이때 대주주 관련되는 부분들 이분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런 거를 보게 되면 답이 나올 때가 많아요. 저라면 이 종목 안 샀습니다. 보시면 여기 작년부터 10월달 정도부터죠. 이거 화면 보시면 이거 뭡니까? 손원준이라는 분, 대주주하고 특수관계인들이에요. 보시면 여기 이쪽에 증감에 계속 빨간불 켜고 있죠. 4만 8천주 팔고, 2만 1천주 팔고, 1만 5천주, 9천주, 1만주, 4천8백주, 4천주, 6천주. 그리고 또 시간 매매에서 10만주, 장래 매도 6만주. 올해 들어서도 마찬가지. 2월달에 고점 찍었을 때 그때 무렵입니다. 여기서도 2만 6천주 매도, 4천주 매도. 대주주가 싫다고 파는 거, 주가 많이 올랐다고 파는 거. 왜 삽니까, 이거? 저라면 안 사요.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보셨다라면 아마 매수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충분히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2월달에도 마찬가지, 여기서 지금 주봉인데요. 여기서 쭉 치고 올라가니까 아이고 땡큐하고 팔았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주가가 8만원대에서 지금 5만원대, 5만4천원까지 빠졌는데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보시면 조금 반등 여력은 있어 보입니다. 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60주의 평선 근처 정도까지 다 빠진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을 조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등이 나오는 국면이 있으면 일단 6만원대 이상 정도, 그 정도까지는 반등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22평선에서 지금 계속 치고받고 매매 공방 중인데요. 일단 위쪽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래서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아까 보여드렸듯이 작년 10월달부터 최대주주하고 특수관계인이 아주 꾸준히 지속적으로 계속 팔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님이 굳이 들고 가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6만원 이상 정도에서 정리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